안녕하세요. 분산환경을 위한 ORM 개발 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에이펀 팩토리의 남승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발표에 주된 내용이 되는 저희 팀이 개발한 OR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구현에 해당하는 코드 자동생성 이벤트 시스템 비동기 I.O. 캐시 잠금 그리고 캐시와 잠금이 분산환경에서 작동되는 구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간략히 소개를 하면 이 발표를 하게 된 동기는 ORM을 게임 서버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사례가 드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 ORM을 직접 게임 서버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것 같아서 공유 차원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ORM을 이용하는 게임 서버 개발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일단 저희가 개발한 분산환경에서 작동되는 ORM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저희가 구현했던 주요 내용들을 방법론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 ORM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ORM이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SQL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 객체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정도로 게임 서버 개발에 한정하면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위쪽이 SQL을 사용한 예제인데요. DB에서 어떤 컬럼을 읽어온다고 하면 SQL에서는 이제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된 리절트셋에서 이제 컬럼을 읽어와야 되는데 그 아래 ORM 사용하는 예를 보면 훨씬 더 짧은 코드로 더 직관적인 직관적인 코드로 동일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ORM을 개발할 때 목표로 했던 것은 SQL 작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 ORM이 분산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났다고 해서 뭔가 다른 코딩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상용 서비스를 할 때 충분한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현된 시스템은 앞서 목표대로 SQL 처리는 자동화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현으로는 잠금 처리하고 캐시 그리고 이제 잠금과 캐시가 분산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게 하는 구현이 있습니다. 구조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가장 위쪽에 오브젝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버 개발자가 모델을 정의하면 모델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C++ 코드이고요. 서버 개발자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내부에서 오브젝트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 오브젝트 시스템은 아래에 있는 캐시, 잠금, 그 다음에 전월, 그리고 DB, RPC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RM이 이제 트랜잭션 처리하고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가장 아래에 이제 이벤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버 개발자는 첫 번째로 모델을 정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제이슨으로 예를 들면 캐릭터라는 게 있고 캐릭터라는 오브젝트는 문자일 형식의 이름이 있고 인티저 형식의 레벨 HPMP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개발자는 이제 모델을 정의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빌드를 하면 이 모델을 가지고 코드 생성 프로그램이 인터페이스 코드를 이제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서버 개발자는 이 인터페이스 코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구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앞서 캐릭터 예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자동 생성한 예제인데요. 이쪽에 이제 세 개의 스태틱 함수가 있는데 이제 크레이트는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고 패치나 패치바이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된 오브젝트를 딥이나 다른 서버로부터 이제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겟네임, 겟레벨, 겟HP 이런 거는 이제 각 어트리뷰트를 읽는 거고 셋레벨, 셋HP는 이제 각 어트리뷰트의 값을 설정한 함수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서버 개발자가 컨텐츠를 구현할 때는 위쪽에 이그젬플1 함수를 보시면 이제 캐릭터의 크레이트 함수를 불러서 데브데이라는 이름을 갖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 함수로 이제 레벨이나 GP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이그젬플2 함수는 반대로 이제 미리 생성된 오브젝트를 데브데이라는 이름을 갖는 캐릭터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함수이고요. 레벨을 2로 변경하는 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이제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코드 자동 생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자동 생성은 이제 빌드 시에 실행이 되는 거고 앞서 예제 제이슨 모델을 예제와 같이 이제 제이슨 모델을 입력받아서 인터페이스 C++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생성되는 클래스는 단순한 레퍼 클래스이고 이 실제 구현은 이제 일반화된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이 오브젝트를 다시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화된 오브젝트의 구현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캐시 잠금 등의 시스템이 구체적인 타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된 오브젝트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 생성의 구현은 이제 진자 템플릿 엔진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벤트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ORM하고 이벤트 시스템이 연관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저희는 이 이벤트 시스템을 가지고 트랜잭션 처리나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동기 아이온의 트랜잭션 구현을 위해 이벤트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이벤트 시스템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냥 함수를 실행하는 쓰레트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예제 코드를 보시면 함수를 그냥 이벤트에 인버크라는 함수로 던지면 이 함수가 이벤트 쓰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각 이벤트 함수는 이제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요. 위쪽에 두 개의 실행 준비는 실행을 하기 위해 쓰레드를 기다리는 상태 더 정확히는 이벤트 큐의 중간쯤에 위치한 상태이고 실행은 이제 맨 앞에 위치해서 쓰레드에서 실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중단 롤백 상태가 있는데요. 이 상태는 이벤트 함수가 이제 처리되다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DB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불러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에 잠금을 걸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이벤트가 그 오브젝트에 잠금을 걸어나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을 때 중단 롤백 상태가 됩니다. 중단의 구현은 C++ exception을 던지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중단된 이벤트는 만약에 원래 이제 중단된 원인이 해결이 되면 DB에서 오브젝트를 불러왔다던가 앞선 잠금을 걸었던 이벤트가 처리가 끝나면 그때 다시 이벤트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중단 구현을 그냥 간략히 코드로 작성해봤는데요. 왼쪽이 이제 이벤트 쓰레드의 이벤트 루프에 해당하는 코드이고 이벤트 루프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가져와서 실행을 이제 트라이 문으로 감싸서 실행을 하고 이 우측에 있는 위쪽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사용자 이벤트 함수인데 이 이벤트 함수에서 어떤 ORM에 대해서 접근 이제 스페지 바이 네임으로 devday라는 캐릭터를 DB에서 읽어온다고 칠 때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캐시에 없다면 object.found 같은 exception을 이제 쓰러워합니다. 그러면 다시 최종적으로 이벤트 루프에 캐치문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캐치문에서 이 이 exception 객체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DB에서 오브젝트를 불러온 다음 이 이벤트를 다시 실행시킵니다. 이벤트 중단이 있다면 이제 고민해볼 만한 게 중단 전에 오브젝트를 수정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벤트 안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거는 바로 원본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임시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중단이 되면 이 임시 저장 내용은 사라지고요. 완료가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원본 캐시에 있는 원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중단 구현은 사실 TLS를 가지고 그냥 간단히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동기 I.O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I.O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이벤트 시스템을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I.O가 필요할 때 시스플풀 익셉션에 그 I.O를 위한 정보를 넣어서 이제 쓰로우를 하고 이 쓰로우된 익셉션 객체를 가지고 I.O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I.O가 행동한 이 이벤트 쓰레드는 블록킹 되지 않고 이제 다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고요. I.O가 완료된 후에 이 이벤트는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설명하는 캐시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구현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캐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DB I.O를 줄여서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 넣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I.O뿐만 아니라 I.O 사전 단계에서 중단에 의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캐시의 역할은 이제 DB에서 읽어온 오버헤드를 일정 시간 동안 메모리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버가 여러 대일 때 하나의 오버헤드는 이제 한 서버의 캐시에만 존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구현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맵에 오버헤드 아이디를 키로 하고 오버헤드를 밸류를 하는 맵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금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한 오브젝트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정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캐시에 로드된 오브젝트는 SQL 밖에 있기 때문에 SQL에 잠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잠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SQL 잠금을 쓰더라도 SQL에 있는 잠금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직이 DB에 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샤딩하거나 하면 일반적인 잠금을 쓰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분산 트랜젝션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쓰더라도 사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로 잠금 구현이 필요합니다. 일단 잠금은 이벤트 함수 안에서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앞선 이 패치함수 같은 걸로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잠금 처리가 시작이 되고 함수가 끝날 때까지 잠금이 유효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치함수 등으로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이미 다른 이벤트에서 잠금을 걸어놨으면 이벤트를 중단시키고 잠금이 풀릴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현한 잠금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복사본 읽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 복사본 읽기 같은 경우는 게임 구현하다 보면 단순히 친구 목록 같은 거 볼 때 굳이 잠금을 걸 필요 없이 그냥 사본만 읽어오는 형태입니다. 잠금을 구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드랑 문제를 맞닥뜨리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두 코드와 같이 두 example1과 example2 함수가 devday1, devday2 캐릭터 객체를 역순으로 패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두 함수가 동시에 실행이 되면 example1은 devday1을 잠궈놓은 상태에서 example2가 devday2를 잠궈놨으면 이 이벤트들은 서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의 잠금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서버 개발자에게 ORM을 사용할 때 오브젝트를 읽어올 때 순서를 잘 고려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대드락이 발생되는 조건 4가지인데요. 상호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순환대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4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면 대드락이 발생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제거를 하면 대드락을 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드락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점유대기를 푸는 방법이 있었고 이 구현을 처음에 넣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선점형 잠금, 비선점을 방지하는 형태로 구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선 4가지 조건 중에 점유대기를 방지하는 방식이고요. 이벤트가 실행 중에 더 이상 잠금을 얻을 수 없을 때 이미 다른 쪽에서 잠금을 걸어놨을 때 해당 이벤트가 잠궈놓은 것들을 다 동시에 다 풀어버리고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실행하는 건 막연하게 그때쯤이면 이 잠금이 풀렸겠거니 하고 이제 실행하는 형태이고요. 이 구현의 장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이머만 이용하면 되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오브젝트 경합이 생기면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더라도 여전히 잠금이 풀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반복이 돼서 대드락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시도한 게 선점형 잠금인데요. 4가지 조건 중에 비선점을 방지하는 형태이고 모든 이벤트는 실행 시간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갖고 먼저 발생된 이벤트는 뒤늦게 발생된 이벤트의 잠금을 뺏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뒤늦게 실행된 이벤트가 실행 중일 때는 못 뺏어오고요. 중단된 상태에서만 뺏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드락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 이벤트가 끝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드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선 대드락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선점형 잠금이 어떻게 대드락을 푸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example1과 example2가 각각 첫 번째 줄까지 실행을 했다고 치면 example1은 devday1을 example2는 devday2를 서로 잠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때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줄에서 example1은 devday2를 그리고 이제 example2는 devday1을 잠금을 걸텐데 이때 서로 이제 상대방이 잠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잠금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example1과 2 사이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면 example1이 1 마이크로초라도 먼저 실행됐다면 example1은 example2가 가진 devday2라는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example2는 이제 어차피 그 아래에 있는 devday1을 잠금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후에 요청된 대로 이제 example2 devday2에 대한 잠금을 풀고 example1은 이제 devday1과 devday2 두 오브젝트를 모두 이제 잠금을 획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잠금을 데드락을 회피하는 구현을 넣었습니다. 이 구현의 장점은 이제 Q에 기반한 구현이다 보니 이제 경합 빈도하고 상관없이 좀 균등한 성능이 나오고 단점으로는 경합이 하나도 없으면 타이머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구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캐시와 잠금이 분산 환경에서 작동되는 구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환경에서 이제 ORM이 작동을 하려면 단순히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fetch 함수가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만약에 불러오려는 오브젝트가 다른 서버가 이미 캐시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으면 이 fetch 함수는 다른 서버로부터 RPC를 보내서 해당 서버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잠그고 해당 서버에 캐시해서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주키퍼라는 이제 오픈소스 분산 코디네이션 서버를 사용하는데요. 주키퍼는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은 이제 단일 지점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키퍼 서버가 세대에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대가 죽어도 전체 시스템의 장애는 발생하지 않고요. 사용 측면에서는 마치 이제 파일 시스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 파일을 만들 수 있고 그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브젝트 소유권 관리에 유축키퍼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오브젝트 소유권을 이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서버가 어느 오브젝트를 캐싱했냐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서버가 캐싱했다면 그냥 소유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각 서버들은 오브젝트를 디비해서 불러와서 캐시에 넣기 전에 주키퍼의 오브젝트라는 디렉터리 안에 오브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 자신의 서버 아이디를 저장을 합니다. 만약 이때 이미 동일한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으면 어느 서버가 이미 캐시에 올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버로 이제 RPC를 보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내는 RPC는 빌려올 오브젝트에 아이디를 넣고 RPC를 전송하면 수신한 서버는 요청된 오브젝트를 잠그고 타임아웃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타임아웃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얘기치 못한 버그나 장애로 반납이 안되면 대드락이 전체 서버군으로 확산되는데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넣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에서 오브젝트를 읽어서 RPC에 응답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한 서버는 이 응답받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벤트 처리를 완료하고 그 수정 내용을 반납 RPC에 포함해서 전송을 하면 그때 락이 풀리고 업데이트 내용이 원격 서버에서 반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서버 A가 캐릭터 오브젝트 오브젝트 아이디가 1234이고 이름이 devday라는 오브젝트 하나를 캐싱한 상태를 표현한 건데요. 서버 A의 캐시에는 오브젝트 아이디 1234 name devday에 해당한 오브젝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때 주키퍼에는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오브젝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1234라는 파일이 있고 서버 A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234 오브젝트는 서버 A가 캐싱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서버 B가 이 1234 오브젝트를 서버 B의 어떤 이벤트가 1234 오브젝트를 패치한다고 치면 즉 사용하려고 하면 서버 B는 일단 주키퍼의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 1234라는 파일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읽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은 서버 A가 될 것인데요. 그러면 서버 B는 1234라는 오브젝트는 서버 A가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버 A로 오브젝트 아이디 1234에 대해서 이제 리스 RPC를 보냅니다. 리스 RPC를 수신한 서버 A는 이 오브젝트의 잠금 처리하고 타임아웃을 처리하고 오브젝트를 읽어서 서버 B로 RPC 응답을 보내고 RPC 응답을 수신한 B는 그때 이제 1234 아이디 1234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요청된 이벤트를 처리하고 처리가 끝나면 리턴 RPC에 수정 내용을 담아서 다시 서버 A로 전달을 합니다. 이때 서버 A는 잠금을 풀고 업데이트 내용을 이제 그때 캐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산 환경에서 캐시와 잠금을 구현했을 때 겪었던 문제가 캐시 적중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서버가 로그인 서버하고 게임 서버 두 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칠 때 각 유저들은 먼저 로그인 서버에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해당 계정의 데이터가 로그인 서버에 캐시 이 되고 이어서 유저는 게임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정작 게임 서버는 로그인 서버 보다 더 많이 이제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는데 로그인 서버가 캐싱을 해놨기 때문에 매번 로그인 서버에 리스 요청 리스 rpc를 보내서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리스 rpc가 과도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캐시를 수정해서 캐시의 각 오브젝트별로 접근 빈도를 계산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어떤 서버가 어떤 오브젝트를 얼마만큼 접근하는가 이 빈도를 좀 느슨하게 측정하는 코드를 넣었고 만약에 자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빈도로 접근하는 서버가 나오면 캐시에서 강제로 내리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캐시에서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빈도로 접근하는 서버가 캐시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